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가슴팍에 달린 121879 태극기 배지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찾아보니 6.25 전쟁 참전용사 전사자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배지를 제작했다는 건데요.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이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로 어떻게 행보를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냥 지금 쇼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앞뒤 다른 행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용산구 예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열심히 꾸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용산 구민인데 저희 같은 구민들은 다니지도 못하는 집무실로 이어지는 길을 정비하는데 그걸 용산구 예산으로 썼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나온 보도를 보니 이 길에 가로등 설치하는 데 쓰인 1억 원도 구 예산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공사를 한 후 부천 공무원 10명은 대통령 경호처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관저도로 정비, 제설 차량 지원, 가로등 설치 여기에 3억 7천만 원가량을 썼고요. 결국 이건 주민을 위한 용산구 예산인데 대통령실을 꾸미는데 죄다 돈을 쓴 셈입니다. 이러니 주민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용산구 예산은 대통령실 주변 정비 쌈짓돈이냐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그래놓고 진보 교육감 예산은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타령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전 정부를 때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죠. 결국 전임 정부와 진보 교육감 교육청을 겨냥해서 예산까지 건드리는 거 아니냐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공정 타령하면서 정순신 사태로 난리가 났는데 이동관을 갖다 꽂으려는 것 자체가 무개념이란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녀 학폭 가해자 이력이 오히려 가산점이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버텼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보면 전부 다 불문인데요. 한마디로 위법 부당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유병호씨가 계속 어그로를 끌고 엄풀하니 박주민 의원은 유병호의 개인 의견 피력은 월권이라고 비판한 거고요. 감사위원들이 회의하는 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거세게 자기 주장을 전개했고 최재의 감사원장과 부딪히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무개념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많은 의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럭에선 세심 기준치 180배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무려 기준치 180배인 방사성 세심이 검출됐다는 거고요. 쥐 노레미에서도 1200배크레르의 세심이 나왔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물고기가 잡힌 곳이 원정 근처 방파제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로 바닥이 훼손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들이 그대로 파손된 틈으로 새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도쿄전력의 행태에 일본 원자력 규제청마저 제동을 걸 정도인데요.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매우 상식적인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의 불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민주당에선 지지층을 겨냥한 좌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당연히 상식적인 행보들입니다. 노동투쟁 모드로 전환하는 거 지금 경찰이 진압본권에서 노동자를 냅다 패는데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자들 대상으로 갈라치기하고 일본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러니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게다가 전두환 씨 손자가 약 5억 원가량의 주식을 가압류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의 계모 박상하 씨가 법원에 주식 가압류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인용됐다고 합니다.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한 건데요. 이에 전우원 씨는 본인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 처분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웨어밸리는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재형 씨가 2001년 설립한 IT 업체인데 전우원 씨는 웨어밸리가 3년간 현금 배당했지만 본인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아버지가 가로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본인 이름이 그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그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돈을 기부하고 좋은 일에 쓰겠다는 거죠. 전우원 씨의 친모 최 모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재형 씨와 박상하 씨의 만행을 폭로했는데요.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전우원 씨와 전우원 씨의 친모가 얼마나 억울할까 응원한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9일 금요일 저녁엔 부산시당에서 북토크 겸 청년과 온라인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부산 시민들은 댓글로 관련 내용을 공유 드릴 예정이니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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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